꼬들뻑이가 형님, 살짝 익은 건 아니어서 쓴맛은 살짝 익긴 했네요. 근데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요. 네, 꼬들뻑이는 살짝 쓴맛이 있어요. 꼬들뻑이는 그 쓴맛이 또 다한 밥을 불러. 그렇더라고요. 또 먹고 싶고 그냥, 그 약초같은 쓴맛이. 저는 백김치랑 식감이 좋습니다. 얘네가 부드러운 데다가 백김치가 아삭아삭하니까 식감이. 저는 호빵하면 막 갑자기 무슨 필름처럼 어렸을 때 호빵을 사기 위해서 집에서 막 달려나가서 100원을 딱 드리고 그 호빵을 이런 긴 통이잖아요. 거기서 막 꺼내서 그걸 들고 막 집으로 달려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먹는 장면들이 계속 생각나요. 술주율이요. 모일 간식?